뭔가 되게 활발하실 것 같은데? 먼저 앞에 뛰어가서 제가 기가 빨려 있을 것 같으냐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뭐야? 콩원 피크닉?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밥 먹는 거? 도시락에 비엔나 소진이랑 3개 정도 있고 밥에 콩은 내봤을 때 없어. 평소에도 양 갈래 자주 하시는지...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아, 됐다, 됐다.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요정이시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셨잖아. 어! 121살인데... 긁지가 않는 거지, 그냥. 약간 써머님 느낌 드는데? 나이가 있으실 것 같은... 멈춰! 멈춰! 이건 너무 반칙이죠? 시원하세요? 너만 하냐고. 너만 하냐고. 어... 우와, 되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멘트를 쳐야 돼, 정신 차려. 아, 죄송하소해서. 저런 신발 신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제 거 바꿔드릴까요? 아, 맞아. 기厄의 держ은. 네, 제가 들어야 돼. 아, 내가 들고 있을게. 아, 내가 들고 와! 에이. 오케이. 아, 내가 들고 와. 내가 들고 와. 반반씩 들자. 반반씩. 어깨가 직각이잖아요. 혹시 돌침대에 쓰시는지. 머리 다섯 개. 성공했어. 성공했어. 혹시 라운드바가 된다고 할까요? 양수어로 좀 사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다 흐르지 않아. 그럼 위에 선글라스 걸치시고 여기 선글라스 걷히신 거예요? 투글라스. 손톱. 약간 애플민트랑 쿠키앤크림. 체크몬인데? 멀리서 오면 그것처럼 보인다니까? 오레오. 공연장.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선인 거죠. 물 뿌리면 보통 사람들은 막고 좋아하는데 물 오면 먹어버려 그냥. 너무 귀여우신데 이걸 우째야 되나. 아 약간 새침함을 표현하신 거구나. 나 이런 여자야. 차를 타거나 드라이브 가는 거 같은 거 좋아하세요? 비행기? 아 죄송. 아실 뻔했는데요? 아실 뻔했는데요? 뭐. 보니. 아아. 비행기? Santa. 아. 감사합니다.